짠 갓박챗 갓갓챗 갓갓챗 당신은 그동안 수비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스킬카드 없이 한 번 살아남아 보게나 스킬카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건 가지일텐데 스킬카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건 가지일텐데 왜 내가 고통받아야 되지 아 의심졸라 싫다 아니 이런 미친 저주카드를 뱀은 그 훈돈 아이씨 그깟 훈돈받고 저런 저런 센 저주 너는 의심 가격 더 올려야돼 정화 의심 졸라 답답다 의심파이 이 이 에잇 뱀은 아 저주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째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 저거 잡아야지 아 내 멘탈 내 멘탈 대단하다. 택배는 중 택배는 중 찰치지요 라가 불린 라가 불린이었던 것 이도류 흘려보내기 이도류 드럭키 카마칸 전장 안 쓴 이유요? 멘탈이 맛이 가서 발화 진화 이힣힣힣 첨탑은 똥이야 이도류 저렇게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어둠의 포옹 해식에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어둠의 포옹 응? 이도류 스네쿠 해식에도 있음 일반 법수음 많이 봐야겠는데 여기서 화형 강화하고 이렇게 쪽 갑시다 십 뭐 ، 킹박 chep 시너지에 오졌다 태확살이냐 타락이냐 태확살이지 주 장마 어.. ten loco 멘탈 쎄고 멘탈 쎄고 멘탈 쎄고 몽둥이 한다고? 난..관 진화.. 진화 없이 좀 그런데 그래도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회색이랑 이것저것 가방에 토각 7배 스네코에 오우야 이게 게임이지 칼채채 궤도사 원턴킬 이게 게임이지 어? 이게 게임이지 적폐 캐릭스 중 난관 어떡하지 난관 좀 에빤 것 같은데 하나 하나 넣었으니까 하나만 쓰고 저거 기사생 빨리 찾아보자 엥? 분하지만 룬 10이면 제가 괜찮을 것 같다 터져러 갈까? 어? 룬바 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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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오 이제 정신 차렸구나 우리 리오가 달라졌어 우리 리오가 달라졌어 우리 리오가 달라졌어 룬하 베이 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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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아 이막 엘리트 싸그리 원턴킬이라네 미친 하이헤이 잘 안났네 하지만 짱식물은 원턴킬하지 못했다 짱식물 수준 뽀식 어퍼컷으로 바로 취약 까는게 좋겠죠 그럼 어퍼컷은 남겨놓고 이도류를 여기서부터 뺏기나 아니면 이걸 여기서 포션을 쓰고 저거 해시계까지 보고 이도류는 망했네 여기서 포션 먹고 이도류까지 쓸까 별로 좋은건 안났네 서순 어 별사받없죠 형상무적 형상무적 뭐가 좋지 역시 형상인가 근데 이렇게 그렇게 장기전 가는 덱이 아닌데 그리고 깡들 높은거 대학살 화형 이런거에 형상이 그렇게 높은 이득은 없는데 뭐 대검 대검 집으면 되긴 해 대검 집고 형상 활용해도 되긴 한데 무적이 더 좋을거같애 반구나 작집 작집이 낫겠죠 반구는 무적 타이밍 잡겠는데 아 반구가 나왔을까 아이씨 단 스네코의 코스튬을 엄청 중요한데 블리트 적 있으니까 뭐 킬은 선택할 여지가 없고 코스튬은 룬 10이면 제가 있어요 코스튬은 룬 10이면 제가 있어요 코스튬은 룬 10 86 0 이iente 됐다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기사색 나왔다. 어.. 고코모 먹을 거 있나? 폭탄? 폭탄이나 신성? 순수도 먹을만하고 시절부터 나왔어. 폭탄 받으라! 아.. 포식 봐야되는데 이거 자꾸 포식을 못보네 개몽스터도 뽑으면 다시 바뀝니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요 인정돼요 이러면 다시 돌아와요 이러면 다시 돌아와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대 때린다. 아니 포식을 하질 못해. 킹시병 킹시병 징끈 회생 어포순수 회생이 나왔을까? 펩시병 허염 장벽 징끈 한 잔 타올까? 굳이? 응? 위장크림 아깝다. 응? 그리즘? 유성 타격각이다. 도낫 가운데 흐브다 흐브. 네메시스 반쪽이 돼 브러지요. 포션 딱히 안 먹어도 됐구나. 아니 이 카드 나오잖아. 망토와 사이온몬드. 난관거뽕 진화 진화뽀같이 해. 167댈. 아 근데 결국에 저거는 아무 일도 안 해. 이거. 핸드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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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드를 전부 수밸시킵니다. 지옥불 대신으로 쓰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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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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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누 깨물기 무감각이 필요하다 무감각이 필요하다 못 깨나? 못 깰 것 같기도 한데 좀 힘들 것 같은데 룬 10이면 재봅시다 어 낫다 킹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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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는데 킹감각 낫다 낫다 우리는 또 저거 핫샷컷이 왜 데미지가 들어오지? 야 타락 나왔네 무감 타락 리도료 무감 갑 약간 절실한데 타워포션은 이돌이랑 같이 쓰죠 이돌이 안 나왔네 무감 갑 12스택 여기서 이제 타락까지 쓰면 스킬 카드 한장에 12방어 나오니까 어떻게 좀 충분히 비벼도 불가능하겠죠 비벼도 불가능하겠죠 에어여 까지 에어여 에어여 그냥 비니 에어여 잡았다. 액! 뭐야 이거. 하루에 20 평천 심장 3번 깼다. 적배 캐릭스. 심장 흐접색. 심접색. 최대 체력. 뭐 하느라 저렇게 늘었지? 포식 얼마 안 한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먹고 다녔나? 아, 과일 주스 누구였지? 아, 과일 주스. 아, 과일 주스. 아, 과일 주스. 아, 과일 주스. 아, 과일 주스.